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? 다음 곡. 거기까지만입니다. 거기까지만. 송강인의 거기까지만. 그런가요? 네. 잠깐 스탑하라고요? 그때까지만. 너네들아 난다고 깨닫는 것도 내 마음 속상에 여름을 견뎌 사랑받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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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수에 여름을 견뎌 사랑받는데 향수에 여름을 견뎌 사랑받는데 우리 중간박수 우리가 이제 끝날 시간을 봐야 되니까 중간박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중간박수 우리 중간박수 우리 중간박수 헤베도 내 맘에서 그리 비키고 말하니 사랑하니 내 맘에 자기도 하도 아멘 ster 고맙습니다 우리 미yl원 가수님 나오셨습니까? 어떻게...